1. 한국에 열받은 프랑스 GTT. 2. 한국에 또 뺏겼다며 난리난 일본. 3. 전세계 유일 기술로 미국 역관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하던 중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프랑스의 도움으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해 1분기에는 황당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대규모 불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입니다. 조선업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1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수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멘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성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얼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향 등을 삽입해 기술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에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혜로 LNG선 발주량이 대쪽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한국에서 반하간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천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 폐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락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달엔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청을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 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 조선의 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둥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타놀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타놀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메타놀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HMM 21조 4천억 원 규모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의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에 수주 목표 절반가량을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자회사 줌 현대사모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같이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이터부터 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타놀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타놀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6천TEU급 8척 건조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7천TEU급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암벽이장공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타놀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조선사 두 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TE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타놀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기에 국내 조선사가 100억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타놀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심은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타놀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달엔 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타놀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룸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4조원 규모에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타놀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타놀선은 장난조선과 다른 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 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COSCO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사는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해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신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메타놀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코스코, 그리고 8위 HMM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타놀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스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타놀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놀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국제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단몰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해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타놀은 생산당가가 높고 질소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중 무려 21척 E-메타놀 추진선입니다.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사나물을 배출하는 벙커시유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사나물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의 대기오염물질인 에어로소를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시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터부터 30년을 운항하기에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타놀이나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타놀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추격하지 못하게 차세대 선박에서도 기술력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낮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 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 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 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업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 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 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축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겟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축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트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트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 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의 거대함에 소가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 허브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 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 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 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의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의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급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도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기업들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로선, 삼성 SDI, SK몬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초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공정을 바꾸거나 북미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배터리 제조사를 대표하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모두 북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IRA 세부 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림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9년에는 100%를 달성해야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LG N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G N솔의 경우 GM과 합작해 설립한 공장 3개 중 1기와 2기를 가동 중이고 2023년 생산량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3개 공장을 모두 가동하면 LG N솔의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이 연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LG N솔은 최근에 미 애리조나주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중단했지만 최근 기존 투자 규모의 약 3배 투자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LG N솔이 IRA의 세부 지침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최근 스델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온 역시 에코프로BM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미에 진출하는 등 북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사들의 탈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IRA에 따르면 중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LG N솔의 2022년 4분기 실적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상 배터리 생산량은 폴란드와 북미를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더 많은 사망인데요. 삼성 SME 역시 20개의 종속기업 중 중국에 위치한 3개의 법인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겠지만 이번 세부 지침 발표로 일단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광물 및 부품 규정이 명확해져서 업계 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면서 이후에는 미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사항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제조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IRA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이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생산 국가에 따라 구분되면서 국내 완성자 업체들과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법안을 완화했고 IRA 세부사항에 따라 국내 배터리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MPC는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로 기존 IRA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경우 당 35달러를 배터리 모들의 경우 당 10달러의 금액을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으로 전극활물질의 경우 업체가 발생시킨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업계는 기존 법안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을 들여 미 애리조나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AMPC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냐고 예측했습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LG 엔솔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 1년에 약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제 음극제 등이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존 법안대로 핵심 광물로 분류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세액 공제 혜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제 음극제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된다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조달국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니켈, 리듬 등의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이들 국가가 광물 조달국에 포함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력이 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광물협정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광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세제 해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세제 해덕을 받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광물 조달국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가 FTA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정된 IRA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유리하다며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로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림하는 상황에서 IRA 세부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RA 세부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IRA는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렀으나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펑가가 등장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 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재무부는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번 세부 지침이 적용되면 북미 최종 조림 규정만을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전기차들 중 일부는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모델 3RWD 후륜 구동에 지금되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내달 공개될 예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32년까지 90조 원대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발표될 구체적인 우려국가에 대해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으로 삼성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이 북미 지역 총 생산 능력은 에 달하는데요. 총 에 달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와 SK온은 북미에서만 각각 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으로 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제너럴모터스 합작 공장이 성사될 경우 최대의 생산 능력이 더해져 총 를 갖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앞다퉈 북미 시장에 진출한 덕분에 IRA위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세를 생산할 때 1kwh 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추가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3,42 ampc의 보조금 규모가 9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험업이나 공장 증설이 진행될 경우 보조금 수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숙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수금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 무려 기업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봐야겠지만 현재 수산화리듬, 탄상망간, 황산코발트, 인조 의견 등에 대한 중구기존도가 높아서 공급망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 SDI가 지난해 유럽과 미국의 연구개발 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한 데 이어 모레 중국에도 R&D 연구소를 설립하며 글로벌 R&D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중국 상해에 SDI R&D 차이나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독일 민헨의 SDI R&D 유럽을 다음은 미국 보스턴에 SDI R&D 아메리카를 각각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거점의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고 감조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배터리 공법 설비, 차세대 전지, 소재 기술 등각 국가별 강점 기술들을 조기에 확보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삼성의 독자적인 플랫폼의 보조금 기준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했는데요. 삼성 측은 중국의 무수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특화 기술을 확보하고 업체 동향을 파악, 연구소 내 배터리 소재 검증, 랩을 구축해 신규 기능성 저가 소재 발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 대학들과 산학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자체 핑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소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시된 삼성 SDI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SDI의 연구개발비 는 1조 7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서물대, 포스덱, 카이스트 등 국내,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배터리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박사금 인력을 대상으로 테크 M% 커리어 포럼을 개최하는 등, 2030년 글로벌 톱티어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우수 인재 확보와 양성에 총력을 기무리고 있어 미국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